가고 싶어 근데 넥카라 해야 돼 너 저기 들어가면 잘 먹네 먹고 야 엄마 오늘 거 하면 걱정 안 하겠다 왜냐면 친구들이 있는 데서 같이 잘 거 아니야 그지? 또 병원 체질 되면 안 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꺼내려고 봤더니 내 다리로 벌떡 일어나더라고 갑자기 사기 생각나당 소금으로 안 돼 주먹밥이 아니라 잘 먹네 주먹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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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게 우위랑 단호박하고 배 다 먹어서 똥 잘 놓지 잘했어 신나 신나 입원할 때 얼굴 깨끗했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이 꼬질꼬질 됐어